김치찌개 김치찌개에 쌀떡물 넣어주면 맛있지? 맛있지? 신기하다, 얘네 쌀에도 이게 나온다. 쌀떡물이. 여기? 맛있는 소리 난다. 그치? 김치를 넣을 거예요. 와, 맛있는데? 비주얼은 끝났어. 여기에 고춧가루를 조금만 넣어서. 와,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아, 배고프다. 냄새 맡으니까 더 배고프네. 배고프지? 그건 뭐야? 이거는 이제 생간장 조금 넣을 거예요. 생간장은 많이 안 짜. 와, 찌개도 진짜 맛있겠다. 야, 살찌겠다, 여기다가. 물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잠깐만, 조금만 기다리자. 5분간 이거 더 끓이자. 빨리 나가서 먹을까? 어, 좋을 것 같아. 밖에서? 좋아, 좋아. 밖에서 덜 보면서 먹자. 와... 뭔가 그래서 구색이 좀 맞춰진다. 굿. 잘 먹겠습니다. 어우, 분위기 너무 좋다. 효정 봐. 효정 봐. 진짜야. 와... 맛있지? 어. 이거 해. 안 돼, 브리치즈를 좀 넣었어. 까막비라 같아. 음, 맛있지? 음, 맛있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간 하루를 보상받는 느낌이야. 그렇지? 맥주 있어야 되는데? 야, 내가 맥주를 자꾸 좋아하게 만드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음, 아니야. 맛있으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며칠 남은 거지? 그러면 3일... 내일까지 치면 3일 남은 거지? 3일 남은 거지. 아, 우리 막 준비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내일부터 운동할 거잖아. 응. 나 아까 방 안에서 살짝 운동했어. 그것만 해도... 나 아까 땀나더라고. 너 리퀴 할 동안 나는 운동하고... 응. 나도 뇌 운동하고 있었던 거야, 뇌 운동. 응. 진약적인 게 어떻게 이걸 이끌어 가야 되나. 그렇지. 아, 진짜 잘 먹었다. 아, 진짜 잘 먹었다. 이건 몇 개 안 되니까 내가 해볼게. 오늘 아침부터 진짜... 너무 완벽했어. 아, 이들 차리기 좀 남아있으면 진짜 와가지고... 밥 먹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까? 짱이었다. 아니, 우리 지금 완전 모래. 괜찮아, 괜찮아. 모래가 너무 더러워. 밥 오네. 밥은. 너무 배고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는 들어가서 빨리. 한번 씻고. 시장 어땠어요, 오빠? 어떤 거? 시장. 아, 우리 재밌었어. 좋았어요? 사실 시장이 좋았을 것 같아, 재밌었을 것 같아. 너희 어땠어? 얘기 좀 해줘. 우리는 근데 사실 그런 거였어요. 약간 이렇게 타고 가면 사실 우리는 딱 하고 짠 하고 동물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환영해 줄까?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언니.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황야야, 계속 한 30분 동안. 아, 진짜? 30분 동안 도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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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도여체 언제 나 원숭이 같은 거 조금 있고. 그런데 한 30분 가다 보니까 사자 가족을 본 거야. 사자, 사자? 어디? 조용히 해야 해, 조용히 해야 해. 오, 사자 찾았다. 사자 찾았다. 사자 찾았다. 망원경이 핸드폰을 이렇게 대면 언니 확대된 채로 사진 찍을 수 있단 말이야. 언니 잘 안 돼. 언니 반응 봐. 야. 좋다, 좋다. 좋아. 웃어봐. 아니 왜요? 왜 안되지? 와, 겁나 웃기네. 지금 왜 웃긴 거야, 이게? 이거 감격스러운 거야, 오빠. 그러다가 우리의 대박사가 또 하마를 봤다? 아니, 왜 웃긴 거야? 아니, 왜 웃긴 거야. 난 만화경에다 이거 놓고 찍은 게 너무 웃긴데? 반응이 웃겨서 못 보여주겠는데, 코끼리. 야, 이건 만화경으로도 이렇게 먼데? 근데 우리가 그걸 찾아냈어. 아, 이거 본 거야? 본거로 치는 거야? 아니, 본거로 치는 건 없고 당연히 코끼리 왕큰데. 맛있겠다. 야, 얼른 먹어. 너 배고프겠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어디야? 고기, 돼지, 김치찌개. 우와, 잘 먹겠습니다. 우와! 어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조그만해. 진짜 기린이 이만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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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걸 또 소름끼 치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걸 마음 엉덩이로 박 쓸 때야. 이걸 마음 엉덩이로 박 쓸 때야. 확실히 너희가 오니까 시끌시끌시끌하긴 하다. 일단 그 뭐야, 사은보 주자. 그거 뭐야. 사은품? 아니 아니. 사은보. 너 슬립보아오. 그래 오늘 줘. 그래야지 나 오늘 신고 신고. 아니 오늘 슬립보아오야. 오빠 상처받는다. 아니야 나 돈공지지만 조심할게. 볼 거야. 내가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 효정이 신발 사야 되는데. 효정이는 그래도 아이돌이니까. 이런 거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귀엽다. 다치진 않겠지? 아 편안해 편안해. 오 괜찮다. 생각보다 안 딱딱해. 어 야 이거 귀여워. 백디? 땡큐. 동공지지만 조심할게. 볼 거야. 내가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 실제로 봤는데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볼 거야 진짜. 네. 그리고 발 줘봐. 아 나 발 지금 엄청 더럽거든요 언니. 모래바라 때문에. 한 번만 보여줘. 양말을 벗을 수가 없어. 야 오늘의. 오늘의 정말.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뜨면 안 돼. 네. 사이즈는 230맞아요 언니. 일단 일단 들어봐. 오 딱 맞는데? 그치 내가 신어봤어. 오 딱 맞아. 둘 셋. 어 뭐야 다른 거다. 예쁘지? 언니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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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진짜 진짜 예뻐. 또 있어. 언니가 되게 그 뭐야. 되게 많이 신중하게 골랐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이거 양말만 내가 내일 예쁘게 신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일단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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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아 언니 이건 또. 골라 골라. 진짜 잘 왔어 언니. 대박 많이 샀는데. 일단 호주니까 보여줄게. 오빠 거야? 잘 샀네 예쁘다. 그렇지? 수영복 수영복? 수영복 같은 거.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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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그리고 나의 원래 픽은. 응? 이거를. 효정이가 이거 예쁘다고 생각했어. 그 스타일은 다 비슷해. 다 오프셜드야. 다 오프. 어 나는 오프셜터가 잘 어울리거든. 이렇게. 나 걱정돼. 그리고. 호준이가 제일 예쁘다고 했던 거야. 색. 검정색이죠? 어 그랬을 것 같다. 이거 진짜 예쁘다. 나는 이것도 마음에 들어. 그리고 약간 여기가 조여져. 근데 이거 예쁘다. 나 이거 조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약간 라나네는 느낌인데? 예쁘다 뭔가. 예뻐졌어. 은하 언니가 해줬어. 어때요? 코끼리. 코끼리?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코끼리 어디? 여기? 어디? 망한 거야. 망한 거야. 망한 거야. 망한 거야. 망한 거야.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거짓말! 나이야? 거짓말! 진짜 코끼리 있다고? 진짜 코끼리 없으면? 진짜 없으면? 없으면 진짜. 미쳤으면 한 마디도 안 할 거예요. 어디 어디 코끼리 어디 어디 코끼리. 어디? 진짜 코끼리 봤다고? 코끼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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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언니 코끼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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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봤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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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멈춰. 콜레콜레. 콜레콜레. 땡큐. 와. 진짜 우리 나리다. 효진아. 올라와. 빨리 올라와봐. 언니 언니. 내가 다리만 좀 놓을게? 어. 대박이다 진짜. 아이 소름 돋아. 대박. 봐봐. 봐봐. 우와. 새. 새. 종이가 새 탄 거 봐. 대박 귀여워. 나도. 넌 말해줘요. 나 너무 가까이 있어. 코끼리. 대박. 우와. 우와. 너 언제 어디서 있었어? 아빠. 진짜 이렇게 찍고 싶더라고. 찰칵 찍고 싶어. 내 눈에 지금. 진짜. 우와. 언니 대박 미쳤다 진짜. 대박. 대박. 움직인다. 움직인다. 너 생각보다 빠르구나. 봐봐. 새들이 등에 탔잖아. 대박. 대박. 감동이야. 우와. 우리 진짜로 산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 우와. 리차드 베리 굿. 럭키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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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코끼리를 여기서 봐. 와. 와. 대박. 아 진짜 이런 게. 이런 게 그거의 묘미네. 이거. 지친 듯 계속 얘네들이 보고 있으면 어디선가 나오고. 아 진짜 짱이다. 뭐가 막 행운을 하고. 진짜 짱이다. 우리 진짜 행운인가 봐. 행운의 여자로. 우리 행운의 여자로. 대박이다 진짜 우리. 저기 뭐 있다. 저기 뭐 있다. 저기 뭐 있다. 하야라? 소 매니? 그렇네. 하야라. 우와. 우와. 우와 잘생겼다. 약간 늑대같이 생겼네. 하야라 살짝. 늑대인데 좀 동그랗게 생긴 늑대. 하야라 지금 두 마리 앉아있거든.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엄청 많네 진짜. 대박 대박 대박. 우와. 오케이. 땡큐. 대박 하이에나. 하이에나도 뭐고. 오. 킬. 노래. 노래.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이러잖아. 그쵸 그쵸. 근데 왜 거기 노래는 하이에나가 나오는데 왜 제목은 표고행이야? 원래 했어. 자켓을. 산속을. 흐르는. 흐르는 흐르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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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범. 잘 봐봐.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 어디 표범아 어디 있니. 어 표범. 어디. 어디. 어 사자다. 사자다. 사자 사자. 언니 어디 어디. 너 또 봤는지. 너 때문에 그랬어. 대박 너 또 왔어. 너 때문에 그랬어. 와. 소름, 너 우리 따라 왔어. 이거 어떡해, 어떡해, 이거 어떡해. 와, 대박. 언니 진짜 가까이져 보는 거야, 우리. 언니, 하악거려. 언니, 하악거려, 하악거려. 너무 가까워.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너 너무 가깝잖아. 저기 또 있다. 언니, 저기 뒤에, 돌 뒤에. 앉아있잖아. 아까 걔네들인가? 근데 너무 멀리 왔잖아, 우리가. 금방 뛰어오지 않을까. 뛰어오면 끝이야? 그럼 얘네들 엄청 빠르잖아. 우리는 여섯만째야. 만약에 다른 애들이랑 사자데이야, 사자데이. 사자데이. 이제 돌아가는 건가? 이제 돌아가는 건가? 플라밍고. 플라밍고. 아, 플라밍고. 플라밍고. 하마. 이제 물 있는 데로 가나 보다. 플라밍고도 보고, 하마도 볼 수 있어. 대박. 플라밍고. 플라밍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 사파리는 차를 거의 16시간 탄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나도 가치가 확실히 있다고. 진짜 사자가 어떻게 내 차 옆에 있겠어. 심지어 자연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애들이 좀 더 경계심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런 것 같아. 그냥 자연적으로 여기 살고 있으니까 너네가 왔구나. 그냥 이러고 마는 느낌 있잖아. 너네가 우리 집에 와. 네, 약간. 애들이 억압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르네. 뭔가 여기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생겼어. 와, 이제 물이 보이네, 물이. 물 색깔이 엄청 예쁘다. 다다갔다, 여긴 꼭. 와, 색깔 봐, 호수. 약간 옥색이야, 옥색. 옥고슬이 나올 것 같아. 어, 뭐 있는 것 같아. 저 하얀 거 떠져 있는 거, 그 호수에. 아마 플라밍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플라밍고 분홍색 아닌가? 약간 하얀색이랑 분홍색 섞여 있지 않아요? 디스 이즈 플라밍고? 디스 이즈 플라밍고. 오케이. 플라밍고 처음 보는 것 같아. 플라밍고. 네, 플라밍고. 자세히 보면 약간 핑크빛 있어. 그래? 어. 분홍색이야. 그러니까. 부리가 핑크색이니 털 밑에 꼬리 쪽도 핑크색이다. 아, 예쁘다. 오, 언니 언니. 깃털 열은 거 봤어요? 날개? 우와, 날아간다. 우와, 미쳤다. 이야, 너네 미쳤다. 너무 예쁘다. 와, 플라밍고. 와, 진짜 미쳤다. 플라밍고, 내가 했던 플라밍고가 아닌데? 플라밍고는 약간 그 튜브, 우리 스프링 그거. 그래, 언니 그거 그거. 튜브. 다 분홍색 아니야? 근데 약간 흰색 섞여있는 것도 있고 찐빵도 있고 그런가? 그런가 봐. 잘 모르겠네, 그건. 오케이. 렛츠고. 와, 플라밍고 너무 예쁘게 생겼다. 여기 바다 색깔이 너무 예뻐. 어, 뭐야? 아, 이거 가젤이야? 아, 이거 돌이구나? 돌이야, 돌. 하마. 하마가? 어디야? 하마, 하마. 야, 물 왔네. 언니, 물 안에 있다. 어디에? 하마, 하마. 저기, 언니, 저기, 저기. 등딱지, 등딱지. 우와, 나 하마 처음만 태어나서. 우와, 너 눈만 나와 있구나. 우와, 진짜 크다. 우와, 너 대박이다. 우와, 야, 너 진짜 크구나. 우와. 우와, 너 돌인 줄 알았어. 우와, 돌인 줄 알았어, 언니. 우와, 진짜 대박. 우와. 와, 미쳤다. 우와. 물에 얼굴이 갇혔다가 딱, 눈만 딱. 우와, 우와. 대박. 너 진짜 크다. 입 좀 벌려봐봐. 입 좀 벌려봐봐. 입 좀 벌려버려. 아, 너무 웃겨. 하마야, 안녕. 빨리 일어나봐. 너 뭐해, 거기서? 하마가 근데 안 움직이고 원래 저렇게 있는 거야? 우와, 하마야, 일어왔다. 우와, 하마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야, 너 진짜 크다. 대박. 아니, 몸이 얼마나 큰겨. 와, 진짜 너무 커. 와, 언니 진짜 돌또이 같아. 야, 너 대박이다. 너 진짜 크구나. 와, 너 짱이다, 진짜. 우와. 멋있어. 하마 엄청 멋있다. 우와. 우와. 진짜 자연해, 그렇지? 진짜 하마 미쳤어. 나 진짜 잘생겼다. 작년 학생님. 진짜. 진짜. 아멘